안녕하세요. 아나토미인 트레이닝 황성웅입니다. 오늘은 빗장 밑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하는 거죠. 시작점과 정기점, 움직임은 그냥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외우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냥 선생님들이 참고로만 보시는 거고 저희는 뭐가 중요하다? 근속류의 방향, 그리고 지나가는 관절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근육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서브 클레비어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서브가 뭐죠? 접미사 혹은 접두사를 알게 되면 선생님들이 훨씬 더 영어 단어를 봤을 때 친숙하게 그리고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한자랑 비슷한 거거든요. 한자랑?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자랑 거의 비슷한 건데 직 있죠. 직. 대퇴 직근할 때 그 직. 그 직자가 들어가면 저희가 어떤 느낌이에요? 고든 느낌이죠. 고든 느낌. 스트레이트 이 느낌이잖아요. 그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자나 영어에 있어서 접미사, 접두사는 그런 어감과 혹은 근육의 형태를 미리 말해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서브 있죠? 서브. 서브가 뭐예요 선생님들? 서브말이 나있어요? 서브말이? 잠수함을 말합니다. 잠수함. 어디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앞에 서브가 들어간다 그러면 서브웨이 말고 서브웨이 말고 서브웨이도 비슷한 거죠. 전철이잖아요. 전철. 저희가 일반적인 웨이가 있다면 서브웨이가 어떤 거예요? 그 웨이 서브에 있는. 그래요 전철. 저는 먹는 서브웨이 말한 건데 서브웨이 전철. 그럼 똑같은 겁니다. 서브, 클레비어스. 이 클레비어스가 뭐였죠 선생님들? 클레비클. 쇄골. 빗장뼈였죠? 근데 클레비어스라고 써져 있으니까 쇄골과 관련된 어떤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쇄골 어디 있어요? 서브.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빗장믿근이라고 합니다. 빗장뼈. 쇄골이 빗장뼈잖아요. 그래서 구형어로는 쇄골 하근이라고 표현하고 신용어로는 빗장 밑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작점을 보게 되면 갈비온골 1번. 늑연골 1번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어디에 붙어요? 빗장뼈에서 아래 가 쪽 부분에 붙게 됩니다. 근데 이거 선생님들이 나중에 카데바라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때요? 하나의 근육섬유로 지금 보여 있죠? 사실 카데바를 보게 되면 이게 막처럼 생긴 경우도 되게 흔합니다. 이렇게 근섬유가 퉁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사이에 근육섬유들이 살짝 살짝 껴있는 정도 그 정도로 돼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쇄골 하근이 딱 이렇게 있는 그런 카데바들도 있어요. 이 빗장 밑근은 베리에이션이 좀 상당히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빗장뼈를 앞쪽으로 내린다. 즉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제가 이걸 살짝 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을 보게 되면 이 화살표 방향을 볼게요. 정지점. 주로 정지점이 되는 부위가 어디예요? 고정점이 되는 부위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비뼈가 고정돼 있잖아요. 이렇게 링 형식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이질 않아요. 반면에 쇄골은 어때요? 고정돼 있다기보다는 쇄골과 어깨뼈가 어때요? 그렇죠. 떠 있죠. 물론 쇄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부분이 스털넘이랑 연결이 돼 있지만 가쪽 부분은 어깨뼈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어깨뼈가 어떤 구조물이에요? 떠 있는 구조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깨뼈가 고정돼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주로 가동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쇄골 하근, 빗장빗근이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쇄골을 당기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쇄골이 고정점이 돼서 이렇게 갈비뼈를 올리는 형태의 어떤 액션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갈비뼈가 내려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는데 일단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나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움직임을 만든다까지 일단 알고 가시고요. 자, 근섬유 방향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지금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근섬유 방향이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근섬유 방향을 잘 아시려면 일러스트를 최대한 많이 보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카데바를 보시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카데바를 보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일반인분들이나 지금 필드에 계신 분들이나 카데바를 누가 직접 가서 봐요. 물론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시간이 일단 안 되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죠. 자, 그러기 위해선 일러스트, 해부학책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말이죠. 어... 국내 도서, 국내 해부학 도서 있죠. 이것들 보시게 되면 일러스트가 죄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3D 형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3D 형식의 일러스트는 보실 바에 그냥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이런 근섬유 방향들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책을 보셔야 돼요? 네타 혹은 아틀라스 이런 해부학책 고전 원서들이 있어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네타 꼭 보셔요. 네타의 해부학 아마 그냥 네타 해부학 치시면 나올 겁니다. 인터넷에 의대생들이 그것을 보고 그 책을 보면서 주로 해부학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해부학 조교 때 그 네타 해부학 책을 기준으로 해서 카데바랑 계속 비교해서 봤고요. 굉장히 선미들이 잘 나와 있고요. 주변 구조물과의 연결성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책이에요. 하지만 책은 책이더라. 중요한 건 책은 책이다. 막상 책이랑 제가 처음에 대응하게 당황했던 게 뭐냐면 네타 책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제가 해부학 조교 다니기 전에도 네타 책 많이 봤어요. 많이 봐서 정말 내가 카데바를 봤을 때 어떤 구조물들은 어떻게 위치해 있구나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막상 카데바를 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너무 얽혀있고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 책이랑 비교해 먹으면서 안 하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부학이랑 책이랑 해부학 책이랑 카데바랑 다르다는 걸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근선묘 방향을 보려면 선생님들이 일러스트를 최대 많이 보셔야 되고 네타, 아틀라스 해부학 이런 것이 다 보셔야 됩니다. 많이. 그리고 외국 책을 보세요. 외국 책. 외국 책 중에서도 어떤 책을 보셔야 되냐면 화가들을 고용해서 직접 일러스트를 그린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책값이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왜냐하면 책을 출판한 사람들도 그린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판권을 사서, 화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사서 책에다가 실어 넣는 것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근데 비싼 게 최고입니다. 자본주의사에서 비싼 게 제일 짱이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일러스트를 보셨을 때 다양한 근섬유, 어떤 책들은 근섬유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책들은 또 근섬유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근섬유의 어떤 이런 느낌들, 질감들을 다르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보셔야지만 최대한 실제랑 비슷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관절을 보게 되면 복장, 빗장 관절이죠. 복장, 빗장 관절이 어디에요 선생님들? 여기죠. 스터넘이죠. 스터넘 클레비클 스터넘 클레비클을 줄여서 SC 조인트로 표현합니다. 구형어로는 흉쇄 관절, 흉골과 쇄골, 흉쇄 관절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여기를 이 친구가 이 관절을, 이렇게 관절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나서 이 관절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쇄골을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빗장 관절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지?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정점은 빗장 뼈가 될 수도 있고, 갈비뼈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어디가 고정점이 많이 된다? 그렇죠. 주로 여기, 이 흉골 쪽이 더 고정점. 갈비 1번이 고정점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플리케이션 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근섬유가 이렇게 굉장히 일단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굉장히 작고, 굉장히 초라합니다. 이렇게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초라한 근육이에요. 제가 카데바 사진을 첨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작권이나 이런 영향 때문에, 제가 사진을 첨부해서 영상에 못 업로를 해놓고 있어요.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쓴 이유는, 제가 이쪽 어플리케이션 회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가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입 창출을 안하고, 무료로 제공할 거고, 그 교육 영상에서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쓸 거다. 라고 했더니, 이쪽 어플리케이션 회사에서는, 그렇다면 이 어플리케이션을 써서, 강의를 찍어도 된다라고, 펄미션을 받아가지고 제가 쓰는 거군요. 펄미션을 받아서 제가 쓰는 거고요. 기타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쇠볼 학은 카데바, 혹은 영어로 치시면 좋습니다. 구글에다가 서브크레비어스 카데바 라고 치시면, 사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 요거랑 아예 달라요, 선생님들. 아예 다릅니다. 꼭,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꼭 선생님들이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굉장히 하찮고, 초라하고, 미미한 근육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이 근육의 역할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이 쇄골 하근은, 이 쇄골의 안정성을 담당해주는 근육이에요. 만약에 이 쇄골의 fracture 있죠. 골절이라고 한다. 여기서 골절이, 쇄골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긴장하는 것들이, 이 쇄골에 가장 가깝게 있는 근육들입니다. 가깝게 있는 근육들이 그 중에 어떤 거예요? 쇄골 하근이에요. 이 근육이 아무리 작고 하찮을지라도, 어쨌든 액틴과 마요실이 있는 근조직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수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쇄골 하근의 근수축이 일어나면, 어떤 현성이 일어날까요? 한번 제가 주변 조직들을 더해볼 거예요. 이렇게 뭔가 더 많이 더해지겠죠? 여기서 아쉬운 게, 어플리케이션에는 금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뭐죠, 선생님들? 늑간근이죠. 갈비 사이 근이에요. 갈비 사이 근이 있으면, 갈비 사이 근을 덮는 금막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위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게 뭐예요, 선생님들? 이거 이거. 액과 동맥이라고 합니다. 액과 동맥. 겨드랑이 동맥이라고 해요. 보면, 지금 이게 뭐죠? 쇄골 하근이란 말이에요. 쇄골 하근 밑을 바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상완신경총이라고 해서, 팔신경얼기라고 합니다. 상지신경에 관한 팔 묶음이에요. 신경묶음입니다. 자, 이것들이 이렇게 쇄골 하근 밑을 지나갑니다. 만약에 쇄골의 fracture, 골절이 일어났을 때, 근육의 긴장이 가장 많이 빨리 가는 게 어디? 쇄골 하근이 가장 먼저 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 항상 꼭 그렇다. 인체가 그렇게 답이 있으면 쉽죠. 근데 꼭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쇄골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살짝 눌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동맥이나 상완신경, 총 이것들이 눌리게 돼서, 팔 전체의 기능부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직접적으로 쇄골을 잡아당긴다기보다는, 얘랑 연결된 주변 근막들의 위축들이, 이런 쇄골의 디프레이션, 하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설, 가능성을 선생님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외우지 마시고요. 쇄골 부러졌다고 해서, 항상 이 신경들과 동맥들이 눌리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를 해봐야겠죠. 검사를. 스페셜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외우지 마세요. 제발. 외우지 마세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지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가설을 세워놓고, 가설. 먼저 인체 연결성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근반으로 해서, 가설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고,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검사 방법, 테스트, 스페셜 테스트, 뭐 ROM, 가동범위 테스트,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RMT도 살짝. 장난합니다. 이렇게 해서 쇄골 하근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주변 구조물들, 어떤 게 중요하다? 애과동맥과 상환신경총, 이것들이 중요하다. 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뭐냐면, 이거 림프에요. 림프. 쇄골 밑에 림프 이런 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기가 걸리거나,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할 때나, 아니면 생리할 때 주로 많이 그러세요. 유방 근처나 쇄골 아래쪽이 자주 붙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림프 관련 중재를 해주면, 훨씬 더 빠르게 붓기가 가라앉을 수 있고요. 그 분이 만약 쇄골이 안 좋다고 하면, 특히나 더 쇄골이 안 좋은 쪽, 팔이 잘 안 올라가는 쪽에서 많이 붓기가 일어날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쇄골 하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도 있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가 기억을 잘 못하고, 말씀을 못 드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쇄골 하근은 정말 중요한 근육입니다. 중요한 근육이고, 지금 이 갈비뼈와 쇄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느 것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호흡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호흡. 갈비뼈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갈비뼈는 이 흉각은 뭐하는 구조물이죠? 호흡을 할 수 있게 폐를 담아두는 구조물입니다. 그 구조물 자체가 딱딱한가요? 아니죠. 이렇게 갈비뼈 연골이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가동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폐가, 횡경막이 내려가서 폐가 늘어나려고 했을 때, 이 흉각 자체가 넓어지고 좁아지고, 이런 가동성을 지닐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팔이 다치거나 어깨가 다치거나, 이런 분들은 스카플라 관련 구조물들, 주변 조직들의 긴장도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됨으로써, 상부 흉각 자체, 혹은 중부, 중간 흉각이죠. 이런 것들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꼭 여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쇄골 하근은 단순히 쇄골을 내리는 작용은 크게 아마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쇄골을 내리는 작용은 쇄골 하근의 작용보다는, 그냥 상완골에 연결된 광배근, 대원근, 이런 팔을 내리는 숄더의 익스텐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근육들이 더 크다고 보고요. 쇄골 하근은 주로 쇄골 자체, 쇄골이 벗어나지 않게 좀 도와주는 안정자의 역할로써 아주 미미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위팔 두 갈릭입니다. 바이셉스, 바이가 뭐죠? 바이가 두 개라는 뜻이죠, 두 개. 자, 그 다음에 브레이키 하이. 브레이키 하이는 뭐냐면 상완, 위팔을 뜻합니다, 위팔. 그래서 브레이키 할리스, 상완근이라는 근육도 있어요. 그런 위팔근에 붙어있는 근육만 표현했을 때, 저희가 브레이키 할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바이셉스, 바이가 두 개로 말씀드렸고, 이게 뭘까요? 대가리가 두 개라는 겁니다, 대가리. 어, 대가리라고 제가 표현했다고 해서 조금 놀라지 마시고요. 보통 대가리라고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섬유, 긴섬유, 장두, 단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갓쪽에 있는 것들이 장두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안쪽에 있는 이 섬유들을 저희가 단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장두랑 단두 그렇게 크게 뭐 길이 차이가 안 나죠? 맞습니다. 그렇게 길이 차이가 크게 안 나요. 참고를 알아두지 될 것 같고. 자, 시작점. 어, 외우지 마시고요. 선생님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어떤 관절을 지나는지만 보세요. 자, 일단 짧은 머리, 단두죠. 보게 되면, 자, 부리돌기, 어깨뼈에서 시작을 하게 되네요. 부리돌기 시작해서 어디로 정지점 붙게 돼요? 자, 노뼈 결절. 이걸 결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두갈래근 너림줄, 이두근 겉막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안쪽에 연결되어 있어요. 일단 어플리케이션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지금은,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긴 머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긴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인대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캡슐 안쪽으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관절 위 결절. 자, 어깨뼈 관절 위 결절에 들어갑니다. 자,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캡슐 안쪽으로 들어가요, 선생님들. 그래서 어깨뼈 바로 위 결절. 어깨 관절 위 결절에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움직임을 보게 되면, 자, 외우지 마세요. 이거 스트레스 안 받아요? 저는 이거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요. 저는 일단 공부할 때 재밌었으니까 스트레스 받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었을 때,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자, 그럼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일단 지나가는 관절이 어디예요? 어깨 관절 하나랑 팔꿈치 관절 하나죠. 두 개 관절 지나죠. 근성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성의 방향이.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나요? 자, 그러면 그냥 팔을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팔꿈치를 이렇게 굽히고, 어깨를 이렇게 굽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굽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동작이 어떤 거예요? 팔 어깨, 숄더 플렉션, 팔꿈치 굽힘. 엘보 플렉션이 나오죠? 자, 근데 엘보 플렉션이 나왔을 때, 얘가 어떻게 당기냐고요. 얘가 안쪽에서 이렇게 가쪽으로 당기게 되거든요. 그럼 팔을 당겼을 때, 손을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전환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당긴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보게 되면, 자, 팔꿈치를 저희가 굽혔을 때, 그냥 이렇게 팔을 어퍼뜨린 상태에서 굽히게 되면, 이두근의 작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제가 팔을 뒤침시켜서,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두근이 볼록하게 나오게 됩니다. 즉, 이거 차이입니다, 이거 차이. 이두근이 안쪽에 붙어있는지, 바깥쪽에 붙어있는 차이. 그렇죠? 안쪽에서 붙어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스피네이션, 뒤침 형태의 작용을 만든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근서는 방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있죠? 그렇죠, 이렇게 V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V자 형태. V자 형태. 재밌죠? V자 형태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게 왜 일자 형태, 그냥 일직선 형태면 더 좋지 않나? 근데 왜 좋을까? 안 좋은 건 뭐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지나가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고정점. 어깨뼈가 고정이 될 수도 있고요. 주로 어깨뼈가 고정이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팔이 이렇게 올라가죠. 반대로 노뼈. 이게 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고정. 언제 주로? 비보이들이 춤출 때 손을 땅에 대고 몸통으로 움직이죠. 그랬을 때 이두근이 마찬가지로 쓰이게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반적인 밥의 컬들. 이런 건 어떤 거예요? 고정점이 어디예요? 이 어깨뼈죠. 어깨뼈. 자, 그러면 어떻게 근섬윤들이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수축을 한다고요. 근데, 저희가 어느 방향으로 수축하는 것도 근육 건강에 좋아요. 이런 식으로 팔이. 아, 노뼈가 고정된 상태에서 몸통이 움직이는 운동들. 그런 것도 굉장히 상당히 좋습니다. 다친 사슬 운동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동작은 아니고요. 어, 주로 회원분들한테 많이 시키죠. 어, 푸시업 자세 있죠. 푸시업 자세.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푸시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땅을 짚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몸통을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뺐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뺐다가 이렇게 바닥 짚은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했었을 때도 굉장히 이두근에 색다른 자극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덤벨컬을 하고 마무리 동작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는 편인데 네.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바디빌더 분처럼 이두근 발달이 그렇게 좋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하면 금비대가 좋아져요. 라고 말씀은 못 드리긴 하겠지만 어떤 이런 회복적인 근거를 돼서 근육 건강엔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두근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추가를 해 드렸고요.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갈래근 널힘줄 있죠. 이게 두 갈래근 널힘줄입니다. 널힘줄은 뭐냐면, 가볍게 금막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금막이에요, 금막. 금막이 이렇게 안쪽까지 연결. 팔 전환 안쪽.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쭉 넓게 퍼져있는 것을 두 갈래근 널힘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널힘줄... 하...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 금막과 널힘줄. 뭐 같은 맥락에서 쓰이긴 하지만 널힘줄은 주로 슈퍼피셜 파샤라고 표현하거든요. 표층 금막. 그래서 심층 금막과 이런 어떤 콜라겐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살짝 다릅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두근이 작용을 하게 되면 어디에도 작용을 하게 돼요? 널힘줄에도 작용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두근 자, 숏헤드. 숏헤드나 롱헤드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어디로 들어가요? 자, 노뼈 안쪽에 들어갑니다. 노뼈 안쪽. 이거 선생님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자, 이두근이 노뼈에 붙잖아요. 노뼈에 붙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수피네이션 했었을 때 왜 더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자, 이게 노뼈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어, 지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 이게 노뼈라고 할게요. 이게 노뼈 여기가 가쪽이고 여기가 노뼈 안쪽이에요. 자, 이두근이 어떻게 붙어있는 거냐면 자, 이두근이 노뼈 바깥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노뼈 안쪽에 붙어있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두근이 당겼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팔을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당겨지는 거죠. 만약에 이두근이 노뼈 가쪽 있죠. 여기 붙어있으면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수축을 했을 때 팔을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이 수축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노뼈 지금 바깥쪽에 이 근설미가 이렇게 붙어있다고 하면 팔을 프로네이션 만드는 게 더 좋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노뼈 가쪽이 아니라 안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팔을 오히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스피네이션, 뒤침 만들어야지만 이두근이 더 강하게 수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두근이 전환의 모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자, 그래도 쭉 안쪽 어깨를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장두인데 장두예요, 장두. 자, 인대를 제가 살짝 벗겨볼 거예요. 하이드, 페이드로 할게요, 페이드.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살짝 없애고 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들어가죠, 아예. 그래서 이걸 없애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관절 와순 레이브럼이라고 하죠. 관절 연골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관절 연골은 어떤 조직이죠, 선생님들? 일단 쿠션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관절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쿠션의 역할도 하고 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유난한 작용의 역할도 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감각기의 작용을 많이 해요. 내가 지금 어깨가 눌려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손을 뻗었을 때 어깨가 너무 지금 길게 뻗어 있는지 이런 감각적인, 이런 감각의 느낌들 정보들을 캐치하는 작용을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유 수용 감각기들, 리셉터들, 수용기들이 훨씬 더 많이 분포해 있는 것들이 관절 연골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관절 수용기라고 표현을 해요. 내 관절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 감고 움직였을 때 어? 내가 좀 외회전하고 있어? 몇 도의 각도로 외회전하고 있어?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이두근의 어떤 금방추, 이런 센서리 수용기라고 할게요. 수용기의 작용도 있지만 관절 수용기의 영향으로 얘가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두근이 여기 연결되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선생님들? 이두근이 작용했을 때 이 관절 연골의 리셉터, 관절 수용기나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레퍼런스를 찾아봐야 돼요. 이건 좀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어? 레퍼런스가 없으면 아닐 수도 있겠네. 그냥 제가 말하는 뇌피셜이니까 흘려들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건 비판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했을 때 이두근의 작용. 이두근이 단순히 액션, 팔에 힘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투조인트머슬, 두 관절을 지남으로써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의 협응을 만들어주고 동시에 어깨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어깨관절 주변 근육들에 미리 긴장해줄 수 있는 피드포워드 기준으로써 하나의 센서리, 감각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두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제가 너무 떨어뜨렸나요? 기초회박인데 기초회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일단 그렇게 한번 선생님들이 받아들이셔요. 이두근이 단순히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좀 더 뭐가 있다고요. 이거 할 거면 그냥 상완근처럼 한 조인트, 팔꿈치관절만 때려박아야지 왜 어깨까지 연결되어 있냐고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단두근은 이렇게 부리돌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선생님들.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근육은 위팔 세갈래근입니다. 트라이셉, 트라이가 뭐죠? 바이, 트라이, 쿼드 이런 거 있잖아요? 텐타, 텐타 맞나요? 롤 몇 마리 죽였을 때 나오잖아요? 제가 롤을 안 해가지고 롤을 하다가 옛날에 군대에 있었을 때요 2012년인가요? 2012년 맞을 겁니다. 2012년. 그때 제가 휴가를 나왔어요. 한창 그때 롤이 유행해서 저도 해봤거든요? 가렌인가 뭔가 했어요. 모르잖아요? 제가 미드, 타비, 이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채팅방에 여기 엄청 쓰더라고 몰라 그냥 했어요 그냥 했더니 방을 강퇴당하더라고요 밤 했었을 때 갑자기 기분 나쁘네? 모르는데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렇게 세 번 그걸 밴이라고 하나요? 세 번 밴다고 나와서 이 게임은 나랑 안 맞는가 보구나 하고 다신 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 2년 전에? 2년 전인가요 벌써 그게? 이제 롤토체스인가? 그거를 잠깐 롤토체스는 재미있더라고 그때는 설명을 들으면서 했기 때문에 잘하진 않고요 어쨌든 갑자기 아 갑자기 빡치네 그렇습니다. 자, 트라이셉 머리가 세 개라는 거죠 브레이키하이 근데 어디에 붙어있는 세 개의 근육이요? 상완에 붙어있는 세 개의 근육이다 그래서 위팔 세 갈래근 상완삼두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시작점을 보게 되면 중요하지 않아요 시작점은 그냥 어깨뼈에 있는 아래 결절 이두근은 어디였어요? 위결절에 붙었지만 어디? 정확히 얘기해서 관절 연골에 붙었지만 이 상완삼두근은 어디에 붙어요? 아래 결절이고 연골은 아니에요 그냥 바로 하각 바깥쪽 모서리 바로 위쪽에 붙어있습니다 연골에 붙어있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긴 머리는 그렇게 붙어있고 안쪽 여기 또 지금 안쪽 머리는 안 나와있어요 안쪽 머리가 살짝 안쪽에 숨어져있고요 가쪽 머리는 이렇게 위팔뼈 중간 중간은 아니고 살짝 더 위죠 이렇게 붙어있어서 쭉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정지점은 팔꿈치 돌기 주두돌기 저희가 엘보 친다고 하잖아요 엘보 그 엘보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척골에 붙어있어요 척골 신용어로는 어디죠? 자뼈죠 자뼈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관절을 지나죠 그래서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깨 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팔꿈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섬유 보게되면 얘도 재미있죠 얘도 이렇게 V자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근데 앞쪽에도 V자 형태를 띄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앞뒤에 밸런스가 맞다 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관절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고정점은 어깨뼈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디가 될 수 있어요? 팔꿈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고정점이 될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운동을 하셨을 때 케이블 많이 하시죠 케이블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단두를 많이 조지시긴 하는데 장두도 꼭 조지셔야 돼요 얘도 투조인트머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장두를 보통 훈련을 안 하시더라고요 장두를 신장성 훈련을 트레이닝을 안 하세요 장두도 이렇게 푸시다운이나 케이블 푸시다운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신장성으로도 한번 조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엘씨드 기계체제에서 엘씨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ANT 안아트맨 트레이닝 팀원이신 최승호 선생님이 내신 의견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삼두근 장두를 신장성으로 훈련했었을 때 오히려 어깨 모션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해보니까 훨씬 잘 먹기도 하고 더 어깨 모션도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들 한번 신장성으로 어떻게 트레이닝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사실 애씨드는 등척성이죠 근데 그 고정된 상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살짝 몸통을 이렇게 갔다가 뒤로 뺐다가 몸통을 갔다가 뒤로 뺐다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서 신장성 훈련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상완삼두근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두 여기 장두죠 이렇게 보면 자 관절에 붙지 않아요 선생님들 연골에 붙지 않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붙게 되죠 그렇지만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깨뼈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요 자 선생님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깨뼈가 이렇게 떨어지신 분들 계세요 어깨뼈가 이렇게 하방에 해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뭐 조져요? 어머 라운드 숄더시네요 그죠? 어깨가 많이 내려가셨네요 그럼 뭘 조져요? 소윤근을 조진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애 꾸준히 소윤근을 조진다고요 소윤근 소윤근 어디있어? 소윤근이 문제일 수도 있죠 얘가 문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얘가 왜 자꾸 소윤근만 조지지? 물론 이게 어떤 하... 인체를 배울 때 너무 어려우니까 답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답이 있는 게 쉽거든 답이 있고 정답이 있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배우시는 분들 그리고 얼마 정도 배우시는 분들은 그게 안 먹히고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을 파는 입장에서는 답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걸 딱 쓰고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팔 때 이건 답이 없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럼 이거 어쩌라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도 교육을 파는 사람이지만 교육을 하는 입장이지만 답 없어요 평가를 해야 알지 뭘 그걸 평가를 해야 안다고요 자꾸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평가를 해야 알아요 알아요 RON 평가를 하든 근육 경직도를 느껴보든 뭘 하든 이걸 평가를 해야 알지 평가도 안 하고 자세히 이런 스태틱한 포지셔만 알고 보고 뭘 어쩌다 어쩌다 하는 거예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것만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어깨뼈 하방 회전을 만들 수가 있고요 얘를 장두죠 장두 장두는 근선명 어떻게 돼 있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안쪽으로 안쪽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다 합치면 V자 형태가 나오긴 하겠지만 안쪽 이 장두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대각선 형태가 돼 있습니다 안쪽 그렇죠 그래서 얘를 살짝 없애볼게요 없으면 이렇게 안쪽 섬유가 나와요 아까는 긴 섬유였고요 얘는 안쪽 섬유입니다 안쪽 섬유도 이 장두랑 비슷하게 근섬유가 이렇게 안쪽으로 돼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가쪽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쪽 외측 섬유죠 얘는 이렇게 외측으로 섬유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텐던으로 이렇게 뭉쳐져서 이런 식으로 팔꿈치 돌기에 붙게 됩니다 텐던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삼두근이 잘 발달되신 분들이 팔을 쫙 펴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게 돼요 말 밝은 모양이 나온다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 돼지족발이 아니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 밝은 모양이 나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삼두근은 중요한 근육이고요 머슬에 있어서 파워도 쎕니다 이두근보다 훨씬 세요 만드는 힘이 이두근은 그렇게 힘을 만들지는 않아요 상완근이 힘을 많이 만들지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근육으로는 부리위팔근입니다 자 코라코 부리돌기가 영어로 뭐였죠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입니다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그래서 부리돌 부리 그리고 브렉할리스 이게 뭐죠 상완근이라고 말씀드렸죠 위팔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리 위팔근이다 영어로는 코라코 브렉할리스 로 표현하고 한자로 뭐라고 해요 오해 이게 오해우돌기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뭐죠 상완이죠 상완골 오해완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점을 보게되면 부리돌기고요 정지점은 위팔뼈에 있어서 중간 부분인데 안쪽 중간에 붙게 돼요 위팔뼈에 있어서 중간인데 안쪽에 붙는다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근육입니다 자 움직임 보게되면 위팔뼈 안쪽에서 이렇게 부리돌기기가 고정된 상태라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위팔뼈 안쪽을 당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팔을 안쪽으로 모으고요 동시에 이런식으로 숄더 플래션을 만들게 됩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근선별 방열보기에는 직선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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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없죠 직선이고요 지나가는 관절을 보게 되면 어깨관절 숄더 관절을 지납니다 얘는 어디에만 영향을 주게 돼요 숄더만 패게 됩니다 숄더만 고정점은 어깨뼈가 될 수도 있고 위팔뼈가 될 수도 있어요 위팔뼈가 고정점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보이 손이 바닥이 된 상태에서 몸통이 돌아갈 때 이때 쓰이게 되고 주로 고정점 저희가 오픈 팔은 손은 주로 열린 사슬 운동이에요 즉 끝부분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끝부분이 열려있죠 대신 몸통은 고정되어 있고요 닫힌 사슬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이 끝부분이 땅에 고정되면서 몸통 부분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닫힌 사슬 운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들 고정점이 그렇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어플리케이션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되어있는게 코라코이드 코라코 브레이크라이드 있습니다 얘가 이 근육들을 언제 많이 마탱하게 할까요 제가 뭐 RMT 세미나때도 항상 말씀드리긴 한건데 얘 꼭 보셔야 돼요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됩니다 일반인분들도 물론 일반인분들 거의 다 약하긴 한데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돼요 특히 프론트 스쿼트 할 때 특히 크로스피트 하시는 분들 크로스피트 할 때 일반인들 중에서 크로스피트 굉장히 좋아하는데 흉추 가동성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흉추 가동성이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레포지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흉추 가동성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레포지션은 안 나와요 그럼 어딜 꺾어요? TL 정션이나 럼바 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만든다고요 혹은 혹은 자 이게 안 나와요 자 흉추 가동성이 안 나와 그럼 어딜 더 많이 쓰게 돼요? 이걸 더 많이 쓰게 돼요 팔을 팔을 더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가 많이 쓰일까요? 코라코 브리아킬라이스가 오해하는 근 즉 불이 위팔근이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럼 그때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면 불이 위팔근 불이 위팔근 불이 위팔근에서 얘를 보게 되면 신경 나오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불이 위팔근을 담당하는 신경이었습니다 뭐 스킬롤 쿠테이너스 널브라고 해서 금피신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치면 나오겠죠? 자 보세요 요거입니다 요거 자 이 금피신경은 어떤 신경이냐면 불이 위팔근 상완 위팔근 그다음에 위팔 두갈래근 이 세 가지 근육들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신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불이 위팔근 뚫고 나오죠 지금 이렇게 물론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항상 모든 사람들이 이 금피신경이 불이 위팔근을 뚫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선생님들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금피신경이라는 신경이 이 불이 위팔근과 굉장히 가깝게 지나간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불이 위팔근이 엄청 일을 해요 그쵸? 그럼 이제 이 불이 위팔근이 엄청나게 일을 해서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근육이 계속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면 근육의 액틴과 마이오신에 이런 레스팅 포지션에 있어서 이 겹치는 이런 어떤 비율이라고 할까요? 이 레이 크로스브릿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혹은 크리스브릿지가 레스팅 포지션에는 이렇게 일반 길이 레스팅 포지션의 길이에 맞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은 레스팅 포지션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수축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육 내 산성현상 산성혈증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계속 크로스브릿지 하고 있으니까 이때 계속 수소이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생략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생리학을 자꾸 잔소리 많은데 생리학은 기본입니다 생리학 어떤 학문이든지 어떤 저희가 운동을 가르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지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응용학문이란 말이에요 응용 그것이 기반한 것은 응용학문이 나오는 것은 기초학문이 기반이 되어야지만 내가 금비대를 위해서 하이퍼트로피를 위해서 3세트씩 15개씩 12개씩 3세트 이런 기본적인 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이런 기초학문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초학문 없이 그냥 무작정 이걸 외워서 한다?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의 이런 기본적인 스트로처나 기본적인 메타볼리즘 이런 상황들이 다른데 신진대사나 이런 것들이 다른데 어? 금비대 근육 키우고 싶으세요? 무조건 이제 3세트 15개씩 3세트 다 진행하세요 이렇게 때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기초학문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초학문을 알게 되면 뭐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응용을 해서 응용을 해서 이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학문이 중요합니다 지금 요새 기초학문을 배우지 않고 그냥 이런 응용학문만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교육들도 많고요 교육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들 좋아요 교육들 엄청 많습니다 외국 교육들도 좋지만 한국 사람들이 더 똑똑해요 그리고 한국 교육들이 더 좋은 교육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들이 뭐라 하셔야 돼요? 테크닉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그 테크닉을 자연스럽게 내가 응용할 수 있는 만큼의 기초학문적인 지식이 있는지 꼭 선생님들이 메타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정총종 얘기해도 되나? IM신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꼭 공부를 하셔서 스터디를 하셔서 스스로 IM신뢰를 할 수 있게 그리고 회원들도 유신뢰를 할 수 있게 선생님이 신뢰를 할 수 있어요 신뢰를 파습을 해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팔근이 지금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 광학형이 일어나면 이 금피신경들의 압박이 돼서 오히려 금피신경, 이두근, 상황근들의 펑션들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디서 많이 일을 하게 돼요? 삼각근 팔 올려야 되니까 삼각근 승모근에도 문제가 갈 수 있죠 여러 가지 가설들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가장 많이 봤던 케이스가 불이팔근이 맛이 가서 삼각근이 일을 못한다거나 혹은 삼각근이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럼 솔루션 어떻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근본적인 솔루션은 일단 이 사람의 어깨가 많이 아파요 그러면 이 사람의 아픈 회원들의 니즈를 충족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이팔근과 삼각근에 대한 중대를 먼저 들어가 주는 게 맞고 근본적인 솔루션은 뭐예요? 흉추 가동성이죠 흉추 가동성 그래야지만 저희가 완벽하게 수업 방향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그냥 어깨 약해서 그래요 그냥 프론트레이즈 몇백 번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제 욕심 너무 많은 걸 수도 있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 근육입니다 오늘 좀 강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졸리시면 그냥 자세요 주무세요 주무시고 언제든지 잘 때 저를 소환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근육은 위팔근이죠 브레케알리스라고 표현하게 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예요? 위팔은 상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팔근 상완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점을 보게 되면 위팔뼈 중간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붙게 돼요? 자뼈에 갈고리 돌기 혹은 거친 면 그냥 자뼈 자 이렇게 바깥쪽이 뭐예요? 노뼈고 안쪽이 자뼈잖아요 그냥 안쪽에 붙는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얘를 이렇게 팔꿈치 굽힘하는 작용을 맡는다 한 개의 관절만 지나가기 때문에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선생님들 그거 아세요? 옛날에 그 주유소 습격 사건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영화 이름이에요 유효성 씨 나오고 유예진 씨도 나오고 모르면 갑자기 세대격차가 느껴질 것 같아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유효성 씨가 무대뽀 역할이거든요 양아치들이 돈 없어서 습격하는 거예요 돈 털 넣어 유효성 배우님이 양아치라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이 양아치 중에 한 명인데 무대뽀예요 그냥 한 놈만 패요 한 놈만 각 목 들고 한 놈만 패입니다 한 놈만 한 놈만 패는데 이 상황근도 똑같습니다 어디만 패요? 팔꿈치만 패입니다 근손의 방향 직선이고요 지나가는 점은 얘만 패요 자뼈가 고정될 수도 있고 위팔뼈가 고정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손이 고정되어 있냐 아니면 손이 자유로웠냐 이거에 따라서 고정점이 달라집니다 위팔 변호사님들 팔꿈치를 제가 바벨컬 이렇게 덤벨컬 이렇게 많이 하죠 그때 쓰이는 힘의 대부분이 상완근에서 나옵니다 이두근에서 나온다고요? 이건 뭐 레퍼런스 그냥 치시면 알아서 나와요 그리고 뉴만 기능 해부하기도 이미 나와있는 내용이고요 이 상완근은 두께가 이렇게 됩니다 두께 근데 위팔 두갈대근 이두근이라고 하죠 이두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너무 작나? 이렇게 이게 상완근의 근육 두께랑 넓이라고 하면 이게 위팔 세 손가락 다 겹친 게 이게 위팔 두갈대근의 크기와 두께입니다 보면 얘가 더 두꺼워요 두껍고 어때요? 넓습니다 얘는 어때요? 동그랗고 뭔가 좀 이렇게 크진 않죠 상완근처럼 얘가 더 많이 일을 해요 얘가 더 얘가 뭐 그래서 주로 일을 많이 한다 라고 표현하고 기능 해부학 융안의 기능 해부학 측에서는 사역마 사역마 일을 하는 말 사역마 일을 부리는 말 사역마 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옛날에는 일을 이런 저희가 건물 같은 거 만들었을 때나 이럴 때 이런 중장비 이런 게 없었잖아요 포크레인 이런 게 없었어요 대신 말이나 소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기자재들을 옮겼단 말이죠 그때 쓰이는 말을 저희가 사역마 라고 부릅니다 어플리케이션 제가 보고 마찬가지로 마무리 하면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브레키알리스죠 혹시 모르니까 바이셉도 한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앞에서 보면 완벽하게 덮여 있죠 옆에서 봤을 때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근육에 있어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는 이두근이 굉장히 크고 두꺼운 것처럼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선생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께요 예를 해서 살짝 페이드를 해볼까요 이렇게 페이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위팔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 위팔근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좀 더 기초 해법을 배우고 뭔가 이런 공부에 대한 열정 공부 공부에 대한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당연하다고 해야 되나 선생님들 몸을 다루는 직업이면 전문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요 필드에서 일한지 이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저는 10년 지나도 전문가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어 근데 요새는 뭐 브랜딩을 해야 되고 자기 자랑 자기 PR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다 전문가로도 얘기를 해요 뭐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전문가 그러면 전문가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런 자기개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이런 최신 정보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해요 그냥 새로 나온 교육 듣기 논문을 찾아보고 제가 그 논문을 제가 직접 실험해 보는게 아니라 그냥 교육 듣기 교육 듣기 요런 걸로 많이 하시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과연 전문가에 대한 어떤 퀄리파이 자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팔근 선생님들 지금 보면 근섬유 이렇게 하나처럼 보이시죠 근섬유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근섬유 두개에요 두개 근섬유 두개입니다 두개 딥 파이버가 있고 심부섬유가 있고 슈퍼피셜 파이버가 있어요 두가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아까 제가 금피신경에 연결되었다고 표현해드렸는데 사실 뭐에도 연결되어 있냐면 저희가 노신경 팔을 피는 신경 팔을 피는 신경 손목을 피는 신경이 노신경이거든요 얘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결된 섬유가 달라요 어쨌든 이거는 일단 저희가 기초 헤버학이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깊게 말씀 안 드릴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A&T 랩 칼럼에 위팔근에 끝에 한 칼럼 써놨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A&T 랩 칼럼 제가 그 지금은 연재 안하거든요 그냥 제가 칼럼 연재는 안하고 다른거만 연재하고 있는데 그 칼럼 하나 쓰려고 논문 10개 이상 보면서 제가 고생한거에요 근데 그걸 1년 반 동안 했어요 저 나름 제 스스로 칭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0개의 논문을 그냥 보고 번역하는게 아니라 제가 다 보고 정리하고 노하우에서 노하우 같은 거 실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서 만든 정말 값진 어떤 보호물입니다 보호물 그 값진만큼 선생님들은 많이 도움되실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관심 있으시면 그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팔근은 어 팔꿈치 펌 팔꿈치를 폈었을 때 자꾸 소리 나가고 아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자꾸 삼두근이나 이런 피는 근육들만 보지 마시고 위팔근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관심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업이란다 오늘 수업 맨날 수업할 때 이런 마무리 멘트를 하니까 이렇게 좀 되네요 오늘 근육이 좀 많이 나갔는데 외우지 마시고요 선생님들 이해하려고 항상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가 먼저에요 이해가 외우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외워야지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 보기 싫으면 외워지지도 않아요 선생님들이 관심있게 재미를 느끼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지만 외워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hale 간절히 가족들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